지난 과거로의 아름다운 추억여행 뮤지컬 광화문 연가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 가슴 뭉클한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가장 빛나는 창작극 안재욱 차지연 이건명 구원영 등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초호화 라인업 그 시절 우리가 새겨진 이곳 영원히 격될 명곡들로 그려낸 우리들의 이야기 전세대를 뛰어넘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GS 칼텍스 예울마루